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촬영장입니다. 이제 장 끝났고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오후시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. 하루 뭐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.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신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. 0.76% 올랐어요. 0.76% 올라가지고 2557.08을 가리켰네요. 08을 가리켰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. 그래도 2429억 정도 샀고 기간에도 좀 많이 샀지. 5334억 정도. 대신에도 개미들 판다고 난리다 지금 보니까. 27878억 7878이야.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. 요즘 개미들은 거의 파는 낙으로 사는 것 같아. 팔고 나가자. 무조건. 삼성전자가 좀 아쉬웠어요. 오늘 100원전자로 끝났습니다. LG연설이 1.4% 하이닉스 0.9% 삼바가 1% 정도 올랐고 LG화학 0.2 SDI 0.2고 현대차 0.9 기아는 0.1%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1.2 셀트리는 2.3% 올려놨네요. 포스코피치의 4% 올랐습니다. 현대모비스 한 1.1% 올랐고 반면에 우선주 100원 빠지고 네이버도 한 0.6% 빠졌습니다. 카카오는 보합으로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코스닥이야. 코스닥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는데 852.04 1.2% 정도 현재 올랐죠. 우리 삼성전자가 0.1% LG연설이 1.4% 하이닉스 0.9% 삼바가 1% 정도 올랐고요. LG화학이 0.2% 올랐습니다. 그리고 현대차 기아 좀 올랐네요. 포스코홀딩스도 한 1.2% 포스코홀딩스 아까 했는데 내가 또 나설이고 있네. 코스닥은 1.2%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한 4.4% 올랐어요. 많이 올랐어요. 오늘 에코프로가 6.5% 올랐고 셀트로널스키 2% LNF 5.9 HLB 0.1 셀트로연제약 2.9 카카오겜즈 0.2 파라비스 0.1% 올랐습니다. 좀 보니까 2차전지도가 아직까지도 좀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다.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. 오스템 임플란트가 0.3%고 SM 0.6% 케어제니 0.5% 정도 현재 빠졌죠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.2% 빠지고 리노공업 0.6% 빠졌습니다. 하여튼 오늘 코스닥은 흐름이 좋았어요. 이 정도 흐름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코스피 200 선물도 0.6%나 오늘 올랐네요. 보니까 환율은 0.75% 빠졌습니다. 빠졌고 해외에 한번 볼까요? 지금 중국은 상위지수 0.39% 정도 올랐어요. 0.39%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홍콩항생 1.37% 올랐어요. 19,716.33% 보니까 나쁘진 않다. 일단 나쁘진 않아요. 홍콩 H 1.74% 올랐고 일본 니케의 0.9% 올랐습니다. 니케도 0.9% 올랐고 그리고 대만의 가거는 0.04% 조금 올랐네요. 보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 5분도 계속 빠지고 하더니 결국은 양전으로 끝났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아주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 상승전자는 68,500원 끝냈는데 오늘 69,000원까지 잘 찍더니 오후 돼서 좀 밀리더라고 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너무나 좀 아쉬웠습니다. 잘 버틸 줄 알았는데 막판에 디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 잘 버티는 것 같아. 이 정도면 양호하지 뭐. 68,500원. 500원에 끝났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골드만 애들이 좀 샀어요. 한 114만주 정도 매수를 해서 토탈 보니까 외국계가 한 142만주 매수했고 매도는 한 108만주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외인들이 좀 샀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외인들이 좀 사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. 지금 보니까 기관 애들이 한 240만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. 외인들이 노적도 보니까 한 6만 8천 정도 내내 보니까 개인들이 한 240만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금융 투자 애들이 한 230만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. 개인, 기관, 외국인 오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.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좀 흘러내린 것 같고 그나마 기관이 사가지고 좀 버텨준 것 같고 그 틈을 터서 오늘 개미들은 직전 거래를 보다 직전 거래 5월 19일 나 있죠. 전 거래를 대비 좀 매도세가 줄었더라도 줄었어도 많이 팔더라. 아직까지는 팔고 있습니다. 팔고 도망가야지. 도망가기 바쁩니다.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오선주도 마찬가지인데 뭐 좀 오르더니 아까 오부되니까 좀 빠지더라고요. 또 황당하게 그래서 종가 악마 비스무리향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5만 8천 8천원으로 터치했네요. 한 5만 8천 한 200원 정도 뭐 2,300원은 안 하겠나 했는데 결국은 빠졌습니다. 빠져가지고 끌어내었어요. 끌어내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남았고 그래도 오늘 보니까 CL 애들이 좀 티네요. CL 애들이 한 24만주 정도 좀 많이 샀어요. 눈에 띄는 외인 기관들이고 그리고 보니까 외인들은 토탈을 보니까 한 4만 2천주 정도 순배수를 했고요. 기관들이 한 8천 8백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개미들이 역시나 한 5만 5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그렇게 순배도 순배수는 좀 약했어요. 약했고 이런 흐름으로 약간 좀 보니까 안정화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은 좀 횡보하는 건지 좀 주춤 그렸어요. 주춤 약간 주춤 그렸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숨고르기 하겠죠. 너무 계속 오르진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모습에서 좀 약간 횡보하다가 에너지도 축적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른 게 아니라 7만 전자까지는 조금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. 7만 전자까지 올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. 조금만 기다려 보면 좀 닿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갑자기 요즘 보니까 그 저기 나오면 치킨이 생각나는데 치킨 치킨 하면 또 교촌 아닙니까? 교촌 옛날에 참 교촌치킨 종종 먹긴 했는데 교촌치킨이 그러니까 가격인 상태에 몸살을 앓더라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치킨값 3천원 올린다고 하니까 치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제 빡 도는 거죠. 기분 나쁘지 갑자기 그렇게 올려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또 뭐 할인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소비자들을 달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역시 지지부진해. 일단은 교촌치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야 돼요.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야지만 결국은 주가도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 주가도 엉망이더라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치킨 생각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.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일본 요즘 일본 주식도 많이 하죠. 일본 주식 일본 주식을 이제 담갔는데 벌써 빼야 하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보니까 왜냐 너무 많이 올라서 일본도 단기 과열이 좀 심하다.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일본 주식 쪽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잠깐 좀 멈추세요. 멈추셔야 합니다.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알겠죠?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삼성전자는 쌀 때 모으자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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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